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.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산 예산 40조 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인구 절벽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저출산 대책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콜센터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.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인데 A 씨만 회사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. 왕복 3시간, 출퇴근이 힘겨워 재계약이 어렵게 될 걸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해야 했습니다. 일자리와 육아, 주거 등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진단도 같았습니다.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돌봄, 일, 육아, 병행, 주거, 양육비 등 5가지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일, 육아, 병행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해 7만 8천 가구가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5년 뒤 세배 규모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합니다. 신혼부부를 위해 5년 동안 공공 민간 분양, 공공임대 등 43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, 전세 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. 난임 시술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난임 휴가는 더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